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까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재산세 납세 절차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이용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니까 뭘 발급하래요? 고지서 발급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고지서 발급은 항상 언제까지 한다? 개시 5일 전까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지문상으로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단어가 나오려면 단소주항 3개. 첫 번째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소주항 3개.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주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20만 원 이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7월 달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택만 2분의 1씩 나누어서 두 번에 내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토지나 건축물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로 고정돼 있으니까. 토지는 무조건 몇 월 달? 9월이고 건축물은 7월이고.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나 건축물에서는 이 규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오려면 세 가지 단서주항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주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7월 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2,000원 나왔죠? 2,000원인데 징수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 소액징수면제죠? 그럼 무조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미, 만 자가 들어가야죠. 미, 만. 미만이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하라는 단어는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하는 그 금액을 포함하니까. 하지만 미만은 그 금액을 포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하래요? 제출하래요. 뭘? 신청서를. 자,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런 문장이 나오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납 아니면 분할납부 문제겠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10일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10일 전이라는 것은 뭘 제출할 때? 물납. 물납.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물납을,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라가 아니라 그냥 물납을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죠.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건 신청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물납 요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역시 단소조항 3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국내 소지하는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세니까. 그래서 관할 구역에 소지하는 세 번째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그래서 물납 요건을 물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요건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자,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냐? 토지는 어디가 납세지? 그렇죠? 토지 소재지가 되겠죠? 주택은? 주택 소재지가 됩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가 되죠? 선박은? 선적항이라 그랬어요.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납세지를 물어보면 다 물건 중심으로 가라. 대신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이동이 가능한 것들은 등록지로 가라. 그래서 선박의 등록지를 뭐라고 한다? 선적항. 항공기의 등록지를 정치장.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즉,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지서는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느 날? 개시, 개시 5일 전까지. 여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늘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라고요.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금액이 얼마?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가셔야 되죠. 소액징수면제. 자, 그 다음에 고지서 받아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상 납부기간을 아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낸다? 두 번 내죠? 네. 한 번은 언제?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며칠부터? 16일부터 31일까지. 또 한 번은? 9월 달에 내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항상 16일부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7월 달에 내는 게 뭐예요? 건축물이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그 다음에 9월 달에 내는 게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 빼고는 전부 다 몇 월 달에 낸다? 7월 달에 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주택은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주택만 2분의 1식에서 1년에 두 번을 걸쳐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 무슨 단어?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오려면 오직 이 주택뿐이다. 그래서 단소중앙 3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주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얼마? 20만 원 이하해야 된다. 20만 원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걷고 싶다? 늦게 걷고 싶다? 빨리. 그래서 몇 월? 7월이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돼야죠. 그래서 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확인 좀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수시부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수시부과가 나오면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성립식이 물어볼 때. 납세무 성립식이 물어볼 때 수시부과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시부과가 나왔을 때 성립식이를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 사유. 두 번째는 재산세나 다른 세금 다 마찬가지. 특히 재산세서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다른 세금도 다 돼요. 수시부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봐요. 무조건요.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수시부과는. 그래서 수시부과가 불가능한 세금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은 다 수시부과가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부과라는 말은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재척기간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는 재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다? 납세의무 성립일이죠. 납세의무 성립일. 이때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7년짜리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7년짜리는 뭐니까? 무신고니까.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무신고가 없죠? 그리고 사기나 부정이면 몇 년? 10년이 되겠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에서 나오는 제도가 납부유예 제도가 있고 분할납부 제도가 있고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납부유예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분할납부는요? 다 된다. 다 됩니다. 그다음에 물납도 다 된다. 그러니까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선박이 됐든 상관없이 다 가능하고 유일하게 납부유예만 어디만?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그리고 납부유예는 얼마 초과했을 때? 100만 원 초과해요. 납부유예는 100만 원 초과했을 때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입니다.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고 물납은 천만 원 초과죠? 그래서 물납은 천만 원 초과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납부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해라? 그렇죠? 납기 3일 전까지. 그다음에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그다음에 물납은 납기 10일 전까지.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기본 개념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항상 기준금액의 몇 배를 따져라? 두 배. 그래서 250만 원의 두 배인 500만 원 이하면 얼마? 25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두 배인 500만 원을 넘어갔다면 얼마를?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 50%인 거죠. 최대. 그다음에 물납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관할 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분할납부는 몇 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납기로부터 3개월.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납은 관할 내 부동산으로 가능하고 10일 전까지 신청을 했으면 언제까지 통지해주도록 돼 있다? 그렇죠? 뭐라고요? 신청을 했으면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그래요. 5일 전이라고 안 해요. 5일 이내.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물납을 하시면 되고 물납을 했으면 재산세를 납부한 거다 안 한 거다? 납부한 거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은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6월 1일 시점의 시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로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뭘로 내십시오? 현금으로 내십시오. 다만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지역 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변경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언제까지? 10일 이내. 여러분들 10일 전하고 10일 이내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일 이내는 그 10일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10일 전은 그 10일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으로 뭐가 가능하다?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재산세하고 정부세서밖에 안 나와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물론 분할납부 규정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서도 나오니까 이건 별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납부유예제도나 물납제도는 납부유예제도, 물납제도 특히 물납 같은 경우는 재산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제에서 늘 재산세에서는 물납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납부 문제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세서 내거나 양도소득세서 낼 수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제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서 안 나오고 정부세서 나왔었죠. 그런데 물납 같은 경우는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하니까 재산세서만 가능하니까 물납에 대한 규정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을 정리하면서 늘 내는 문제가 분할납부랑 비교해서 내니까 분할납부를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통점이나 차이점들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수업시간에 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됐으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줄 건데 고지서 받아서 언제 내면 되느냐? 7월과 9월에 내다라. 그때 고지서는 5일 이내가 아니라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이 돼야 되고 그 고지서 받아서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250만 원을 초과했다. 뭐가 가능하다?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다음에 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고? 물납도 가능한데 물납은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10일 이내가 아니고. 제발. 아셨죠? 그래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고 이때 물납 신청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5일 이내.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줄 것이고 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물납하시면 되는데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금전으로 4시거나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변경 신청하십시오. 변경 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10일 전이 아니고. 10일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통지가 와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납부유예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납부기한 만료면 어차피 납부기한이에요. 여기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된다. 거기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6월 1일로 한대요. 맞죠? 2번은요. 9월 나왔습니다. 9월 나왔으니까 뭘 물어보는 문제? 납기. 그러면 물건 확인해야죠. 토지 맞죠? 그다음에 3번은 뭐가 포인트예요? 3번은 포인트가 뭐예요? 딱 눈에 띄는 단어. 그래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물건은? 그래요. 주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는 7월이고 또 하나는요. 9월이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시험지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인데 재산세랑 뭐가 같아요? 납부기간이 같아요. 재산세랑 납부기간이 같아서 따로 고지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이 있더라. 그건 어떤 세금밖에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니까 원칙적으로는 따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납기가 같으니까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고 혹시라도 문장이 나오면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번에 봤더니 부가징수하래요. 어디에서? 시군구에서. 맞죠? 지방세니까 그것도 어디를 관할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무조건 틀렸죠? 지방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납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납세지. 그래서 어디에서 부과할 거냐? 당연히 주택은 어디에서 부과한다? 주택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주택 소재지.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고. 네. 주택 소재지. 주택 소재지. . 감사합니다.